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스케치 원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을 클릭하시고 파트 디자인도 클릭해 줍니다. 그리고 새 파트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해서 이렇게 파트 창을 열어줍니다. 왼쪽 트리를 보시면 파트 바디 밑에 이렇게 하얀색 선이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 삽입, 본체 클릭하셔서 본문점 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우리는 이 본문점 툴에다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가셔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정면 뷰를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위쪽에 원 메뉴바가 있는데요.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.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는 원입니다. 원을 더블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명령을 계속 내리실 수가 있죠. 이 상황에서 원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곧바로 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. 원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클릭, 클릭해 주시면 원이 아주 쉽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그냥 클릭, 클릭 이렇게 하면 원이 그려집니다. 두번째는 세 점을 이용한 원인데요. 세 점 원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. 세 개의 점이 필요하죠?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거기에 맞는 원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. 이번엔 이 세 개의 원의 센터를 이용해서 큰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원점 하나,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원의 센터 하나,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렸던 원의 센터 하나. 이렇게 했더니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려줬죠? 설계할 때 많이 쓰니까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는 좌표를 이용한 원입니다.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. 좌표를 이용한 원인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 정의 창이 떴죠? 여기에서 h하고 v는 내가 선택한 원의 센터를 얘기합니다. 그 센터에서 얼마나 움직이게 할 것이냐라는 뜻이고요. 밑에는 반지름이 쓰여있죠? 여기에다가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는 이렇게 많은 원들 중에서 이쪽에 있는 원이 있죠? 이 원의 센터 부분에 5mm 정도 되는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.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그 원 센터에 이렇게 반지름 5mm짜리 원을 그려주게 됩니다. 아주 쉽죠?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는 이렇게 큰 원 있죠? 이 속에 원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.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. 반지름이잖아요? 반지름이니까 여기에 10을 입력하게 되면 지름이 20짜리가 그려지겠죠?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확인. 자동으로 R10으로 돼서 원이 하나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원을 그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? 취소하고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원을 선택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원 이렇게 센터를 선택하고 쭉 빼서 여기에다 치수를 줘야 되거든요. 그런 과정이 필요 없죠?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원 속에 원을 그리실 때 편안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좌표 값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H하고 V가 있죠? 이것을 이용해서 좌표 값을 입력하시게 되면 편심진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선이 있는데 그 선 사이에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선을 그려야 되겠죠? 선을 그리기 위해서 선 메뉴를 이용하겠습니다. 3개의 선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3개의 선을 그렸고요. 3선을 접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. 더블 클릭한 다음에 3개의 선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3개의 선의 저판은 원을 그려줬죠?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.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3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. 3점 호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. 그리고 하나, 둘, 세 개. 원하시는 대로 3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호가 그려집니다. 한번 더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호가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? 옆에는 희미하게 원의 모양도 표시를 해줍니다.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? 그 다음 거는 한 개로 시작하는 3점호인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하나, 둘, 셋 개입니다. 그런데 세 번째를 하기 전에 이미 호가 그려졌죠? 한 개를 표시하기 위해서 두 번 클릭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합니다.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? 적절한 곳에서 클릭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은 중심점을 이용한 호를 그려보겠습니다. 더블 클릭한 후에 원하는 점을 하나 지정해 주시고 쭉 바깥쪽으로 그리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호를 그려줍니다. 한번 더 해볼까요? 원점 하나 클릭해 주시고 쭉 바깥쪽으로 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원을 그려줍니다. 중간에 걸리니까 제가 Shift 키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. 옆에 있는 원과 같다 접선이 되었죠? 자, 다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쪽이나 저쪽 반대편 방향으로 움직이셔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호를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어려운 것 없이 호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에서 원과 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스케치할 때 원은 많이 쓰이죠? 그러니까 꼭 복습해 주셨다가 적절한 곳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?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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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